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격 동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주의 향방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업황 전망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반도체 현물 거래 가격. 디렘 현물 거래 가격은 올해 2월부터 재차 꺾였습니다. 최근에도 전주 대비 2% 떨어지면서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 부진한 가격 흐름이 지속되며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하락 추세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회복 시점을 놓고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연초만 해도 2분기에는 가격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디렘 가격이 지난 1분기 8% 하락한 데 이어 2분기에도 2%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삼성증권에서는 2분기엔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는 예측이 어려운 대외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관측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이 제품 출하와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불투명한 업황에 반도체주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주 넘게 지속되는 외국인의 매도에 6만 원대 박수권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달 들어서만 약 5%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대비 하락세가 더 짙었던 겁니다. 이에 대외 환경을 고려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영태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반도체 업체들이 가파른 주가 조정에 직면한 만큼 중국의 봉쇄 영향과 세부 업종별 업황을 반영한 투자 전략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데일리TV 이해랍니다. 김영태 신한금융투자연구원